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또로 멜린입니다. 저는 스물살이고 올해 스물한살 이동니다. 나는 강세하원 린다 시비어사고 있습니다. 제 주문은 영화와 한국지라마 문화한 것이고 제작 랩핑크 등 기바팬입니다. 요가 시간은 영상 촬영, 사진 촬영, 견집, 영안감사, 놀이방에서 놀이보러지, 놀아를 잘 할지는 무섭지만 또한 협약이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나는 메리 주가서 일교적이고 아름다움 경치진 가스는 도시와 영항하게 왜 온라인 비지나스 관상에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연식연 글란색입니다. 나는 결국 연식독해 퀵퀵과 대겸열 좋아합니다. 나는 두한색의 어친어와 같은 학생물 연주합니다. 제 인생에 목표는 한국열 마치고 조연치 기업열 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유가 생기면 가장 귀여워져서 있는 사업과 재산을 가져오십니다. 언젠가는 목표를 달성하면 가능한 다른 사람다울 열고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다야 정말 감사하고 신여 정규현 안녕